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SV코인이 5만원 구간의 변곡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슈팅자리, 목표가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빠르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5만원 가격이 중요했던 이유는 과거에 5만원을 깨고 저항을 받았던 저항라인이라고 제가 소통방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고요. 5만원을 돌파했을 때는 위로 단기 6만원까지의 추가 상승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소통방에서 6만원을 강조해드렸던 이유는요. 과거에 6만원 가격대 그리고 5만원 가격대 이 박스권 구간이 몇 달 동안 지속이 오랫동안 되어왔기 때문에 이 6만원 구간에 저항, 저항, 저항 받았던 이 자리가 앞으로 강한 저항대가 될 것이고 실제로 5월 달에도 이 6만원을 돌파를 못하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6만원 가격의 돌파 여부가 우리 일단은 현시점 단기 목표 가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만원 가격을 만약에 돌파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6만9천원 가격과 그리고 과거의 우리 지지라인 때였으나 이 지지라인 때를 이탈하고 저항으로 바뀌어버린 9만원까지 추가 상반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시간 분봉상으로 차트를 조금 돌려보도록 하면요. 자 5만원 구간에 과거의 지지라인 때를 과거에 이탈하면서 저항으로 바뀌었는데 이 저항라인을 다시 탈환했다. 그렇기 때문에 5만원을 깨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 6만원까지 여러분들이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만원 가격에서 꺾이면 매도했다가 5만원에 다시 잡아서 6만원까지 추가 시세 누려보시고 6만원을 돌파한다면 2차 목표가 6만9천원까지 2차 시상승 누려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다시 6만원을 지켜주면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추가 상반 어디까지? 9만원까지 여러분들 목표가 크게 잡고 많이 무너진 것에 대한 충분한 여러분들 폭등 시세를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슈팅자리 목표가는 이제는 밑으로 5만원 가격이 지지선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5만원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위로 1차 6만원, 2차 6만9천원, 3차 목표가 9만원 가격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 대응하시면 OK,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우리 코인 시장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기 급등 나오고 고점에서 약세 전환될 때 매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저점 매수는 카톡방에서 잘 진행을 했는데 이제 카톡방에서 강조해드린 이 목표 변곡점 가격대에서 매도 주문을 안 걸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 가격에서 매도 사인 전해드릴 때 이제 카톡방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 사인을 받습니까? 그래서 매도를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덜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백여 분들, 수천여 분들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소통방에서 과거의 저항라인대를 돌파 못하고 약세 전환되는 이런 타이밍들을 제가 포착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정확한 매도 타점과 그리고 반등 타점, 제공략 타이밍까지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비트코인, SV코인에 대한 실시간 매도, 제공략, 그리고 추가 폭등의 시세 구간에서의 꺾이는 타이밍, 매도 전략 같이 업데이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일매일 단타 수익 만들어가고 있는 소통방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에서는 하루에 10% 정도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단타 수익들 챙겨드리고 있고요. 오늘 같이 시장이 좀 좋다 하면 수익률도 10%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 큰 상승도 노려봐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매매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소통방에서 하루에도 12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만족하실 만한 수익 낼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종목 추천들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매매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소통방에서 매일매일 20%, 27%, 23%, 27%, 10% 10% 이렇게 투자 수익 잘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루에 10% 정도의 수익을 꾸준하게 챙길 수 있다면 천만원 기준 하루 100만원 정도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탓정 공부하시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들 계속 여러분들 수익 챙기는 기회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코인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런 가이드라인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매매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어떤 코인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번호로 1번 문자 남기셔서 여러분들 보유 중인 코인들 상담 받아보시고 추천 코인들 하루 10% 정도 100만원 정도씩 꾸준하게 수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어느 정도 투자금이 커지면 10% 수익이 천만원 정도 수익이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 카바코인도 20% 우리 아비트럼 30% 우리 하이파이 코인 19% 폴리곤 200% 오버스 70% 그리고 앱터스 코인도 몇백 프로 크게 수익을 챙겨 나가는 기회들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인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락턴이 있고 상승턴이 있는데요. 상승턴에서 수익을 일단은 극대화시키고 조정구간 또 단타 대응하면서 수익을 챙겨 나가는 전략들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여러분들 이 자리 돌파하면 어디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추세 상단까지 크게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 같이 불장해서 돈 복사 기쁨 같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과거의 앱터스 코인처럼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종목 추천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5배 6배 크게 수익을 챙겨 드렸는데요. 자 비트가 한 번 더 조정받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제가 바닥에서 여러분들 크게 최소 50에서 많게는 500% 정도 수익 낼 수 있는 코인들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종목 추천 드리고 있으니까 바닥에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리고 막바지에서 폭등 나올 수 있는 이 자리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 같이 소통방에서 공략하시면서 여러분들 압도적인 수익 같이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비트코인 캐시코인에 대한 우리 대응 전략 빠르게 좀 점검을 해봤고요. 자 밑으로는 5만원 가격과 그리고 4만 8천원 가격의 지지선 대응을 권고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